몇 살이에요? 저요? 18살이요 18살? 어! 친구네? 18살이요? 방금 해! 저희 데뷔일이 똑같잖아요 아세요? 데뷔일이 언제세요? 나... 나... 아! 우월! 우월 2위? 2위 설 1위예요? 아니... 회사! 회사 전체! 와우! 싸운 적도 있어요? 우린 항상 싸웠어요 어제 싸웠나? 왜 싸웠나? 오늘 싸웠나? 화가 너무 나서 그냥... 그냥 가는 멤버도 있고 여기서 화가 나면 혹시 나가시나요? 어 타드라! 지지매 나 싫어했어 나 염색하는 거 나 병화 있는 거 싫어했어 근데 안 시켜줘요 야! 왜 이래? 진짜? 나 얘기해줄까? 네 뭐 어동색 표색을 하는 머리색 발견 약간 피가 나는 역시 회사 어디야? 타드라! 타드라! 타드라!